파이팅 음! 이거 뭐야? 음~~ 상기로워 그 육상블루 뒷공원처럼 우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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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디서 봐도 예뻐서 몇 걸음 못되겠다 근데 좀 더 멀리서 보는 게 좋은 거 같아 근데 좀 더 멀리서 먹어야지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 두 바콘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프랑스에서 이탈리안 먹기 음 음 그래도 면이 부드러워 면이 진짜 부드러워요 칼국수 같다 응 너무 다행이야 진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게 더 맛있어 싸먹는 게 아 아 본능이지 DNA가 싸미잖아 진짜로 안 싸먹어 맞지 응 그치 음 네 응 음 음 음 음 맛있다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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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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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는데 영수증이 좀 귀여운 것 같아. 얘 안되지 않아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송이 한 번 사다 먹을까? 네. 저 저런 소리 듣다. 우와! 맛있어 보여. 이런 거 그치? 사서 장바구니에 넣어서 딸기. 딸기도 맛있어 먹어. 딸기도 맛있어 먹어. 오우. 이따 와서 진짜 사자. 납고기랑 여기서. 뭔가 편안하고 귀여워 보이는 거에요. 여기도 하이스동이어서 안 받을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카페에 찍을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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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 찍을 수 있어요. 카페이? 네. 2 카페이 다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네. 다가. 이거지? 이거지? Beh. 굿. 지니. 그지? 으흐흐흐흐흑. 거의 그냥 손있어도 되겠어. 이건 그냥 이렇게잖아. 매치이. 매 aqua sea. 매? 커피는 그냥.. 음 맛있네? 음. 괜찮은데. ㅇㅇ. 여기 너무 예쁘고 뒀다. 그치? 아 갑자기 복잡해. 어? 여기 왜 막아놓은 거야? 헐. 보안 검색대. 들어가자. 첫번은 올라가 봐야 되는데. 약간 들어온 느낌. 예약줄을 이렇게 입긴 해. 우리는 티켓 부스로 빠져나와 마음이 편해졌다. 안 간다. 이렇게까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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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라도 젊을 때 와야 되는 게 이런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 좋았던 곳이. 오오. 오빠 털려 봤냐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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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좀 이렇게 서있고 앉아있고 이랬거든요. 좋아서 근데 옆에서 한 거야? 몰라. 언제 타랐는지 아, 뜨거워.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될지? 안녕. 무슨 상황이죠? 선생님. 공장기 특. 난간에 올라가다. 난간에 올라가다. 공장기 특. 물티슈? 물티슈 여기. 알아. 방황하네. 도착할 지. 공장기 특. 공장기 특. 임직응변이 강한. 아니지. 공장기 특이 아니라 그건 오빠라서지. 그런 거 다 준비하고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대충 어따가가 이렇게 문 댔겠지?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가 쑥쑥. 오빠 지금 해결을 다 하는 중이잖아. 그 전보다 더 깨끗해졌어. 그리고 나도 준비물이 있지. 이 쓰레기들을 가져갈 수 있는 봉지 일단 거기다 넣어서 가져가자 이거 더럽잖아 또르리 봉지 선량한 시민이다 어우 지금 구름도 이쁘게 꼈어 이쁜데 ,,, ,, 이거 처음 봤어 으어엤 계속 발전 중이긴 한데 여기 벽도 다시 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산딸기 망고 할래. 와우. 아이고. 아이고. 여기에 계란까지 하면 더 화려하겠지? 계란이 다 되었나봐요. 맛있어? 지금 5분 됐네. 맛있어 할 것 같은데? 맛있어. 치즈도 괜찮아요. 이게 두 번 돌아갔는데 얘는 이 상태. 맛 평가해주세요. 반숙기가 먹는 맛이야? 맛있는 맛인 거네 진짜. 맛있어. 케이 계란 이렇게 먹는 거다. 케이 계란 이렇게 먹는 거다. 아 뭐야. 화보빵을 통해 왔어요. 그리고 하루도 아침에 30분 시간씩 다 먹어요. 이렇게 하면 더 ancients에 있는 물이. 비키지않은 하루아빠. 이번엔 소금의 아이스크림을けて 몸이 바 annoyance. 이를 바꾸자. molto 잘 안내아요. 10시 16시 이제 비엘을 바꿔요 네 영어에요 너는 영어에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냥 생돈 날릴 것 같은 느낌 이쪽 창고는 뭔가 여기서 해결드리기 뭔가 여기서 뭔가 해야되면 할 것 같은데 걷는 기다렸는지 35분쯤 기차표 바꾸려고 35분 여기 줄 순 사람들도 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 다들 놓치고 사는거 다 똑같고 지금 45분 50분 그냥 새거 이거 버리고 새거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바로 샀을텐데 이쪽으로 보냈잖아 근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결 안해주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안녕 저거 내가 가고 13시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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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의 실수들로 인하여 멍청 비용이 얼마가 그런 것이 아니지 무슨 멍청이야? 나도 아까 그래서 지금 몇 시인 거 아니지? 12시 16분 1시간동안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겠어 너무 고생하겠다 뭐 고생이야 내가 아까 파리가 아쉽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더 있으라고 더 있으라고 이렇게 된 거야 떠날 거야 나 스위스콜 갈 거야 근데 내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거는 딱 처음에 딱 찍어보고 노익스체인지 뭐 이런 게 빵 떴어 그럼 어 안 되는구나 이러고 내가 바로 포기했거든? 근데 갑자기 어 여기서 안 되네 이러면서 옆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50분을 기다린 거야 오 파리 아메리카노 오 진짜 아메리카노 그 자체네 이런 거 못 마셨지 마리에서 뭐 목이 좀 탈 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문제 되는 것도 아니라서 진짜 괜찮은데 그냥 이 이 시간이 넘어지지 디미지가 왔지 멘탈리 하지만 그런 거는 컨트롤 할 수 있어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 컨트롤 미리미리 홀 2 오빠 2번 홀이라고 써져 있네 3개네 홀이 그래서 두 번째 홀로 넘어간다 시간이 남아서 신문을 한번 가보려고 가겠다 어 여기 이거 간다 이거를 많이 사야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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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한 50키로 될 거 같은데 오빠가 그거 두 개 들고 갈 때 뒤에 있는 사람이랑 눈 마주 너무 못했어 둘째 둘째 킬로 둘째 청소년 2019 운행 2016 2022 2021 2021 20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